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마! 고마! 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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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지게 찍는데 강의하지마 케이브카가 제일 바쁘네 어! 시원해! 이리 와! 스타벅스보다 더 시원할 것 같은데? 아 여기 안 되네 여기 안 돼 아하핳 아하하하핳 자기가 다른곳에 없는곳 어핳 이번엔 깜짝이야 신선한 술 귀엽네 귀여워 진짜 이거 꼭 봐야 돼 대박이다 와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꼭 봐야 돼 약간 내가 드론이 된 것 같은? 그치? 드론 시점에서 진짜 대박이다 와 엄청 좋았어 이건 꼭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니까 가물찌 같이 생긴 거야 웃기긴 해 도착하는 곳은 맛있다 좀 더 먹기 때문에 더운 공원에 대신 여기도 보람 그치? 어? 맛있어 보이는데? 펜플 아까 우리 봤던 거기서 이쪽인가 봐 더운 날인가? 아, 나 가자, 가. 저기, 저기, 여기 와. 아, 어떡해. 어, 왜 왔어? 하얼리, 진해. 시끄러스 entin 두부 이거랑은? 이게 건강? 응 닭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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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주랑 먹으면은 닭밥 닭밥 새침내 그곳은 2 outside 여러분들은 두 곳에서 빛나가는 것은 일단 저녁에 어린 행동을 만든 하루, 새벽에 이용하는 물건들, 아침에 공유하는 것을 환경합니다. 두번째, 군부장은 남은 물건들이 경영되었습니다. 이곳을 곳에서 오ulan 물건들이 대신 조금 더 잘하고 있어요.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